그거 그 분 있잖아요. 제이미 올리버. 아 나 제이미 올리버 완전 좋아해요. 근데 그분이 가끔 가다 보면 막 태워 먹더라고요. 그런데도 막 뷰티풀 꺼져스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탔는데. 근데 자꾸 자기는 막 괜찮다고. 아 웃기는 거지 뭐. 웃기는 거죠 그거. 제이미 올리버가 음식하는 스타일이 막 하는 스타일이잖아. 칼로리 생각 안 하고. 맞아. 그렇죠. 아니 근데 막 태워 먹더라고요 고기를. 아니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정도로 태워서도 먹어. 그래요? 뷰티풀. 아 진짜. 뷰티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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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김풍 씨가 크리즈 마켓 나가는지 알겠어. 아 좀 미쳐있어. 내 스타일인데 크리즈 마켓. 또 한 번 나가봐. 한 번 나오세요. 우와. 야 고기 진짜 잘한다. 솔직히 생각하면 고기지. 어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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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사실은 이런데 막 잡초를 뜯어가지고. 맞아 맞아. 잡초나. 방랑 쉽게 파꾸나. 아 예 그런거에요. 맞아 맞아. 돌 가져와 돌. 어? 돌에다 올려가지고. 브루스터 하나씩 갖다 놓고 돌 위에다 그 올린 다음에. 끓이면서 이렇게 다독시켜. 아. 진짜 머리가 없어요. When there is love. I can't wait to talk about it when things get.